버퍼 버퍼 있나요? 버퍼있나요? 버퍼있나요? 없어요 오케이 국궁 국궁알죠? 국궁이 양궁보다 훨씬 더 많이 날라가 와 이거는 전통 진짜 우리나라 진짜 옛날 국궁 채인은 일부터 봐 뭘요? 급하다며 전화 좀 여보세요? 전화 뿌지지 아냐 아냐 그래 비제 어떠세요? 다음 버스 시간 좀 연장해 놓고 오케이 오케이 화장실이 어딘데? 근데 여기 왜 아무도 개서요 혼자 없어 얘 네 얘 잠시만요 와 근데 여기 뭔가 느낌이 네 여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예약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활인가요? 아 예 개량된 활입니다 제가 카메라 들고 있는데 혹시 저희 전화 드렸죠 아 네 오 다 오셨나요? 네 네 잠시만요 한 친구는 딴 거 네 한 친구 아 그래요? 퇴근해지는구나 저 그러면 그 와중에 여기 단군 할아버지 있던데 그것 좀 보고 와도 되나요? 오 오 왜냐면은 네 네 네 와 잘 돼 굉장히 잘 돼 여기가 형님 제주 힐링 명상센터라 그래가지고 네 예 그래도 기운은 좋아 그러니까요 여기가 제주도로 호흡하고 명상하라 제주 힐링 명상센터고요 여러분들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접 찾아서 온 데인데요 승마 명상도 있고 자연치유 힐링 승마 뭐 이런 것도 있고 가보시죠 형님 아니 이거 새소리가 네 아니 이거 틴 건가요? 아니 이거 안 듣던 새소리야 아니 이거 틴 거 같은데 설마 새를 아니 이거 억질링 아니야 예? 야 이거 처음 봐라 이거 앵무새 아니야 이거 오 진짜 새다 앵무새야 오? 나 씨벨 이거 처음 봐라 이거 천영이 형 분 아니야? 야 진짜 앵무새다 앵무새야 아니 씨 나 자연산은 처음 봐요 야 나 처음 봐라 이거 그래요? 와 앵무새 피닉스 야 눌러봐 오오오오오 아니 이거 뭐야? 깜짝이야 우와 우와 야 나 처음 보는데 이거 형님 저랑 게임하시죠 형 이리로 오세요 키우는 거예요? 키우는 거예요 새? 아마 키우려고 그래 진짜로요? 응 자유를 이용해서 세 장을 뚫고 나갔어요 어? 아 키우는 앤데 여기 이제 세 장 뚫고 여기 자연산으로 키우는데 일단 배고픔은 내려왔는데 아 진짜? 최이 누나 대박 앵무새 키우는 앵무새 오 진짜? 응 자유를 이용해서 날아가는데 지금 배고픔 내려왔는데 봐봐 형 어쩐지 처음 듣는 새소리더라고 오 형 근데 귀 먹을 걸 주고 유인하면 괜찮아요 아 먹을 걸 주고 유인하면 와요?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봐봐 와 여기 있잖아 야 여기 있잖아 한반도에 그냥 호주 산 소네 안녕 방목해버리네 오늘 처음 나왔어요 아기야 나비야 와 근데 어디 딴 데를 안 도망하고요? 어디 못다요 신기하다 그래서 사람 손에 타가지고 아 부르면 오겠다 미쳤어 와 누구 아마존 같아 오롤롤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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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두려움이 많아서 아 아 형님 우리 게임합시다 일로와봐요 지금 우리나라 전화? 2시를 4시로 옮겼다고? 말로 해 두번째꺼 어 4시로 잡았었는데 이 새끼 빙길동 모두 하네 어 왜 4시로 잡았었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4시까지만 받았대요 저희가 막타임이었는데 어 그래서 시간 연장이 뒤로 안밀어질 것 같았는데 와 미쳤다 그래? 그럼 지금 몇시인데 지금은 3시 반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아 그러면 두번째꺼 못 가겠다 두번째가 하고 9.82 자 여러분들 저 보여주세요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 이거 하고 두번째 코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하고 두번째 코스로 넘어가기에는 두번째 코스가 지금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훈단내려서 두번째 코스를 취소하고 아까 9.82파크를 두번째 코스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주시면 자 저거부터 보자 저거부터 볼까요? 응 와 저거 미쳤다 저게 마치 그 브라질에 있는 예수님상 있잖아요 예예예 맞아 맞아 와 대박이다 와 근데 뭔가 경건해진다 응 와 진짜 단군 할아버지가 땅 세우시고 소름 돋는거 봐 왜 소름 돋았어? 아 나 털 쓰는거 봐 아 그냥 위인들 계시니까 아 아 보자 마자 그냥 소름 돋는데 와 근데 이렇게 단군 와 와 미쳤다 뭔가 신기하다 근데 왠지 여기서 막 소음 빌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왕 크다 와 지구를 들고 계신건가 응 나 이런거 처음 봤어 그니까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동산 그런거 빼고 응 자 한번 넘어가시죠 네 저희가 여기 있는 동산들도 다 하고 싶은데 형들 시간이 좀 없어서 국붕 배우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아 왜요? 고군데? 네 국붕 왜냐면은 아무나 못 쏴 와 윗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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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계시네 응 와 나서만이 뭐야 몰라? 응 그거 아니야? 어디서 들었는데 봐 마루토? 그런거 아닌가? 어 왜? 내려왔어? 사장님 어깨에 있어 어? 진짜? 와 미쳤다 이거 무슨 소커스야? 무슨 소커스? 맞잖아 소커스 와 사장님 와 사장님 내려왔어요? 네 우와 도망가요 아 새만 찍어도 될께요? 조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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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찍어볼게요 네 와 이거 진짜 아니 연출된거 아니죠? 와 나 서커스 하는 줄 알아요 되게 심쿵 되게 심쿵 오우 너무 예쁘다 와 주인은 알아보는거네 주인은 알아보는거죠 밥 주는 사람은 알아보자 아 밥 주는거야 지금? 다 먹고 날아갈수도 있겠네 배고픔은 어던데 앵무새라서 말하는 앵무새 아니죠? 말은 못해요 어 소리만 지러야지 좀만 가까이 가볼게요 네 아빠 아빠 콧가면 콧따치 맛있나봐 야 어 알았어 미안합니다 너무 귀여워 와 진짜 꼬리맛다 놀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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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면 겁먹으면 애가 공격적으로 들어갈까? 오 신기해 나 아빠 알아봐 와 대답한다 나 앵무새 있잖아 어 낄낄낄상에 응 그 분 앵무새 말고 처음 봤어 낄낄상에? 응 그 앵무새 두 분의 앵무새 와 진짜 저 킬만 나를 봤어 와 와 자 국궁장 숙민아 일로 와봐 숙민아 어딨니? 이거 빨리하고 가야돼 선생님 저희 국궁 네 어떻게 좀 배우고 바로 한번 체험해볼 수 있을까요? 최희는 이거 읽게 했대 뭐 봐봐 나는 120살까지 살긴 했다 돌려봐 누가 이 체이보고 노답이라고 했는가 그녀는 유다 유다 예 예 스톱 아니 우리 빨리 국궁 배우고 쟨 빨리 차 배우라고 했지 왜 아니 우리 국궁을 빨리 배우면 거기도 갈 수 있어 이 차를 에초에 지금 안 돼 요즘에 체위가 필요하니까 배꼽 필름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부품을 빨리 하면 거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? 아니면 쿤단 내려서 바로 981로 가고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코스 때문에 차를 20분으로 가요 그러면 981로 가 그건 포기해 네? 네네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려드릴께요 이 차가 뭐였냐면 버기이였어요 버기카 알죠? 그 진흙탕 4명이 탈 수 있는 버기카였는데 그거를 취소하고 981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공에 저희 계산 할인된 가격으로 세분만 하실건가요? 정값 받으셔도 되는데 할인을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바로 제주 명상 힐링센터 감사합니다 저희 8500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들하고 와도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족들 많이 오세요? 네 애들한테는 역사교육도 되고 그치 양궁이 양궁이 또 작아야 요쪽에 또 한참 많이 왔어요 앵무새 쭉 이게 양궁보다 국궁이 훨씬 더 멀리 날라가죠? 그렇죠 국궁이 한 145미터죠 와 우리 양궁 90미터 정도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한 145미터 활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활이 실례지만 앵무새는 어떻게 분양을 하신거에요? 아는 지인분 통해서 어떻게 아 애교부리는거 봐 여러분들 양궁에서 살아있는거 분홀쟤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거에요? 아 당연히 이상하게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떻게 걷는지 뺄까봐 하나씩 배우시는게 그래그래그래그래 아우 정말 오늘 너무 잘한다 오 진짜 너무 잘하겠다 아 진짜 멋지다 아 진짜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근데 여기 과실 한 번 더 있는데 네 다 파고 계시네 조용히 조용히 어 재밌어 같아 자 이쪽으로 한 번 드시고요 오 완전 우리한테 어울리잖아 완전 레이디 퍼스트 할까요? 이 스타일에 딱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두시고 야 근데 뭔가 긴장되는데 이거 잘하고 있어 그냥 편안하게 쏘십시오 좀 약간 쏘는 이런 팁 같은 게 좀 한 번 볼 수 있나요? 아 예 그렇죠 한번 이제 좀 호흡이라던가 폼이라던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 형님 옷은 무슨 주몽이에요? 아 일부러 그래서 이거 입고 아니 이게 무슨 조선 아 그리고 보니까 약간 좀 아 혼자만 거란족이야 파격분이에요 네 네 네 일단 저희도 좀 준비를 해드리니까 우와 여기 금메달리스트 우와 양궁 우리 금메달리스트 네 김순영 선수 오 좋네 오셨네 오 역대급 사람들 그러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어 이 로봇 그 분이다 그 독일인 한국인 변호사 한우 이 이한우 그 누구지? 누군지 아이디야? 로봇트? 아니 로봇트 아이디야 아 그 전에 그 한우 그 아유 있어 그 옛날에 탤런트 다시 옛날 저야마 배우 배우신분 배우야 이거 옛날에 로봇트 아이디보다 위에 있을 세대 옛날에 있어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우리 말을 너무 빨리 방송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 네 자 시작할까요 그럼? 네 이쪽에 한 번 더 쓰십쇼 세부나 쓰십쇼 네 네 하나 둘 셋 네 여기인가요? 네 중간에 좀 쓰시면 돼요 이쪽으로 보이십쇼 이쪽으로 보이십쇼 이쪽으로 보이십쇼 됐습니다 자 이제 펄을 펄을 잡아볼까요? 저는 왼손잡음 어 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잡으십쇼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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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전방에 있는 표적의 비전이라는 부분 빨간색이 보이시나요? 네 비전이라는 부분을 정중앙을 딱 보세요 자 내가 왼쪽으로 팔을 잡으실거면은 중앙에서 왼쪽 다리 약간 왼쪽 방향으로 자게끔 하는데 이렇게 다리를 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원형이 보일 수 있도록 네 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 몸이 표적의 정중앙에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변형을 하신 상태에요 변형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손 팔 잡을 때 손목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그냥 잡으시는 거에요 그냥 막 잡는다 그냥 잡는 겁니다 네 그냥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죠 그러면 어느정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단속 켜요 네 딱 켰을 때 여기 공간이 생기셔야 돼요 네 너무 안 생기면 이게 팔 타격을 입어요 팔을 시켜내요 네 그래서 이곳 간격을 입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어 판소 보호대가 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드리며 자 양손을 동시에 50대 50에 힘을 주시는데 쭉 얘는 밀고 얘는 당길 거에요 그래서 쭉 하다가 왼쪽 손은 이쯤에서 멈추시는 거에요 이 정도 각도를 네 그래서 팔꿈치가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 85도 방향 자 이게 되시나요 이 방향이랑 이 방향이 그래서 보시면 팔의 자체가 15도 정도 각이 닿혀요 네 체중경기야를 보면 이렇게 떠시잖아요 네 네 양궁은 이렇게 떠서 입술에 됩니다 네 근데 복궁은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세요 아 보래 원래 이제 각궁을 하면 내 귀까지 이렇게 귀에 당기셔야 돼요 각궁 네 각궁은 이제 대량한거죠 각궁 네 네 좋습니다 가끔 그래서 이 정도 거리가 20m 였는데 잘 맞지 않아서 거의 다 20분들이 오십니까 네 그래서 그렸지만 이제 10m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는 충분히 돼요 내 볼에 딱 됐을 때 이 정도 거리 하타를 하나씩 잡아볼게요 하타를 보시면 방법이 있어요 네 빨간색이 또 하얀색이 있죠 네 빨간색이 내 몸쪽 그 다음에 하얀색이 바깥쪽 하시고 여기 보면 실뭉치 딱이에요 네 소고분들이 하기 편하시게 해놓은 부분인데 홍익살이에요 딱 중심 직각된 부분 그래서 온입 부분이 딱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이렇게 잡으셔서 여기에 딱 껴주세요 네 그래서 하사리 이렇게 반듯하게 나갈 수 있게끔 네 방향을 잡아주시면 네 그래서 아까 손을 약간 흙게 잡았고 이렇게 엄손가락이 있죠 이 상태가 최초 나갈 때의 모습 네 자 터를 당기는 거 알려줄게요 자 빨간색 중앙에 어느 손가락 관절 부위 있죠 네 관절 부위를 딱 이렇게 대세요 네 딱 맞게끔 이 굳혀지는 관절 부위를 편에 딱 드시고 네 90도를 꺾어 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뿐으로 손톱이 나와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으로 김밥 싸듯이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세 손가락을 편안하게 이렇게 김밥 싸듯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완전히 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화살을 잡지는 않았지만 화살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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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이 반대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쪽으로 손가락이 나오시면 안 돼요 아 이쪽으로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감싸고 감싸고 그냥 이 두 손가락으로만 현을 당기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단거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양중처럼 이렇게 엄지 두 개 V자형으로 당겨도 돼요 아 그리고 힘이 되시면 이렇게 잡아서 화살을 이렇게 해서 바로 당겼다가 마우셔도 됩니다 네 너무 앞에 계시면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쭉 당겼다가 쭉 당겼다가 놓으시면 돼요 볼까지 당겼다가 조준을 어떻게 하나요 A는 자 지금 방향을 아까 빨강 부분이 내 몸 정중하게 오도록 방향을 잡았죠 이 상태에서 각국을 귀 뒷까지 당기고 하시면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 이쪽에 비전이라는 부분이 다 보이겠어요 아 네 그래서 눈까지 당기시는데 안경 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안경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갈 때 왼손 엄지 안 같지나요? 아 다치지는 않습니다 안 닿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? 다치지는 않아요 그래요? 네 이게 고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번 날려봐도 되나요? 네 한번 쏘아보십시오 팔뚝지를 다치지 마시고 쏘아보요 네 이게 안나요? 그건 맞습니다 왼손 네 꽂히긴 꽂혔는데 완전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갔어요 드리고 뒤쪽으로 왔는데 그래도 비전을 맞췄습니다 네 다치진 않겠죠? 다치냐고요? 다치진 않습니다 네 우와 우와 정중앙 맞은 거 봤어? 10점 나왔어 봐봐 보여? 10점 나왔잖아 여러분들 이거 제일 오른쪽도 봐봐 정중앙 올려봐 정중앙 맞았어 미쳤다 10점 나왔어 네 오오 범방이 형 볼게요 볼게요 재밌는데? 네 재밌잖아 맞으니까 약간 파워가 약했습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자 좌우조절은 손목조절 높이는 화의 높이 손을 당길 때 이 손이 5발을 꽂고 수거하시는 거예요 수거예요? 죄송합니다 가져가야 돼? 2층에는 죽겠다 바로 옆에 있어 그럼 손을 던져래요 수거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잖아 이거 봐봐 여러분들 보여? 오 진짜 봐 대박이지 10점 난 이거야 근데 쿠니를 잘 샀다 난 일단 유엔드 생각보다 재밌는데? 30초하고 또 3명 가격? 응 재밌다 근데 내가 해본 결과는 사격보다 이겨도 재밌어 건강 안 해봤는데 솔직히 난 사격 안 해봤는데 어? 네 가서 빨리 이거 이거밖에 없는 줄 아냐? 난 네발 여기 옆에 거 봐 상호파 옆에 옆으로 해 팔에 치고? 옆에 거 이거 있잖아 어 어깨 필요해? 3개 3개? 개 재밌어 재밌어요? 어 날아갈 때 존나 쩔어 뭐? 뭐? 어? 다시 셀봐 뭐야? 말 버리는데? 맞죠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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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가만있어 아니 위에 있다 저거 위에 이쪽으로 안돼 어떡해? 안돼 여기 있어 위에 있다 말 버리는데 거의 말 버려 무서워 땡겨서 나 옆줄을 맞춰 옆줄을 맞춰 잘하지? 잘하네 뭐 준다는데 저거 나와? 가져올까요? 응 날리지마 죽어 내것도 갖고와 내거 갖고와 내기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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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바로 981파크 티켓방 그래? 1인당 한 3만원 되거든 응 만만이형 내기할래? 아저씨 잡초 그만 뜯으세요 잡초 그만 뜯으시고 불 뜯으라면서요 아니 기만하시고 이제 일해야죠 방송 안하실거에요? 아니요 981파크 티켓방 1인당 한 3만원 되거든 티켓방 어때요? 오케이 오케이 꼴등이 다 사기 오케이 하는거야? 할거야? 그럼 바로 하는거야? 응 다섯개 1인당 다섯개 몇발이에요? 오케이 이체 먼저 우리 보시죠 이체 하는거 다섯발 다섯번씩 할거야 아니면 한 번 한 번 한 번 그렇게 하자 양궁식으로 다 팔 끝낸걸로 응 먼저 이체의 초구 초구라고 그러냐? 초활 초활 내가 봤을때 제일 많이 박은 사람이 1등이었어 그렇지 어디든 가네 네 오우 아홉 바꾸잖아 응 그냥 박았어 박은거 저 밑이요 쿠리가 잘 박아 쿠리가 에임이 좋아 두 번째 세 번 세 번 와우 여기 비전 와 잘 쏘네 애들 빨간 5스푼 형 자 갑니다 이거 자세가 어떻게 안 보여 자세 나 솔직히 이렇게 갈아입고 이런 걸 이렇게 하고 너이상! 근데 검은색 그럼 내가 꼴등? 어 지금까지 내 1등 그래도 1검이니까 형은 2등 2등 줌에도 안 보여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해 줄게 이게 무슨 줌까지는 그냥 쏘는거 보는게 나아요 가까이서 하는걸로 아니 어두워가지고 앞이 잘 안보여요 어 자 대화시간 5 4 3 3 아 나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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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역을 가서 찍으라고? 나한테 쏘면 어떻게 미친놈들아 아아 나가리 이채이 뭐야 이채이 옮겨서 하는거야? 어 그래 그래 낫겠다 오른쪽이면 좀 불안하니까 어디가 이채이 어디가? 아니 뒤에 숨어가지고 얘만 아니야 아니야 야 소리야 돼 말도 안되지 않고 아 왜그래 여러분들 죽어요 뭔 소리야 이채이 저 그냥 날아오면 손으로 나는거 치면 되는데 이채이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향해 아웃 검 빨 검 빨 파리야 거미지 파리도 렌터꺼 만만이없거잖아 맞아 사기 그렇지 나가리 나가리 수영수코 뭐죠? 본인들이 기억에 전 찍는 날 못봤는데 그래도 내가 1중이지 3개 중에 2개 다 박았는데 나도 2개 박았는데 그러면? 나 빨간색에 하나 박았잖아 빨간색에 2개 나도 빨간색이 아 왜 이러세요 이모님 아 알았어 하얀색 하얀색 그래도 우선 박았어 박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스코어가 뭐 비슷하다고 가야돼요 이제 나무 두발 여기서 지금 한가루 당했네 두발이 자 우리 에프 아이고 오오 야 포즈 봐 포즈 괜찮네 오 가방도 약간 양몽하시는 분들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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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입어든 어 자 대만의 딘 샤워펑 에이 야 서짜시기 바람의 영향을 보고 있죠 대만의 첫번째 금메달 네 남동쪽 손 돌려요 5 4 5 5 오우! 빨간색! 좋습니다 우리 또 황춤께서 맞췄구요 펑이 저보다 많네 저번보다 많네 펑이 저보다 많네 어쩔 수 없어 제가 먼저 나왔어요 좀 더 하라고 하고 에헤이 참 승마장이 있네 폰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승마장 이거 말탈 수 있는 기야? 네? 이거 승마장 말탈 수 있는 거야? 모르겠어요 확인해볼까요? 그래 탈 수 있으면 한 20분만 타고 가지 뭐 승마장은 아 안돼 아 네네 옆으로 넘어가지 말 볼 수는 있음이게요 말 볼 수는 있냐고 여쭤봐봐 저거한테 아름 지나가다 엄청 많이 보여 아 그래? 난 너 말좋아하길래 말좀 보여주려고 그랬지 아 괜찮아 응 빨리 어디가서 그거 하자 그래 그래 가자 괜찮괜찮 괜찮괜찮 아 그래요? 어 봐도 된대? 네 아 보기만 하자 보기만 하자 응 오빠가 어디 갔어? 으아 잠깐만 오빠 만경아 보는건 상관없대잖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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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야 널리기 진짜야? 뭐였어 형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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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깄다 우와 미쳤다 여기 어디있어? 여기 말? 어 말 부르면 오는 거 알아? 말아 아니 말아 이렇게 하면 안되고 안녕 말 졸라 똑똑해 내가 말이랑 대화가 되거든 봐봐 오케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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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일로와 일로와 비равствуйте 나비 일로와 일로와 나비야 일로와 일로와 이렇게야 오지 않을까? 그렇지 이ondeочка 내가 하니까 오잖아 베 라어리 이래요 가까이서 보고싶은데 이리와 macam표애야 아니 이렇게 말소리 이리로와 생민아 당근 줘봐 당근이 어딨어요? 당근 없어? 이거 도라이 목이냐고 다 달라요 당근 밖에 사올까요?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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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다니지 않냐? 당근 씨 당근 달래 일로와 일로와 신 뭐해 너나? 일로와봐 저요? 우리 안으로 들어가 어차피 안 물어 완신욕도 좀 하고 그래도 네 그래도 아 들어가나? 네? 방송을 위해 들어가자 들어가라고요? 온다 온다 그렇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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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일로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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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통했어 일로와 새끼다 일로와 나비야 옳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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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르르 캉캉 일로와 일로와 온다 온다 그렇지 일로와 여러분 당근 그것 좀 올려주세요 당근 채팅 일로와 온다 온다 오는거 봐 일로와 윤종이 아니야 컴온 일로온다 온다 온다 일로와 그렇지 일로와 야 착하다 근데 말 손 가까이 대면 안돼 물리면은 무서워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착하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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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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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만 하 그렇지 아이 잘생겼다 맞쌍 아이고 말 듣네 언니 여기 잘생겼다 눈 봐 두톤이야 눈 봐 상동은 오딜에서 전설이야 와 오딜? 어 예? 뽑아야되니까 전설 그렇지 아이 착하다 와 근육 봐 잘생겼다 어 싸웠나봐 이마에 이마? 어 그렇지 잘 뜯어먹는다 어 잘 뜯어먹는다 어 착하는 그래 내일까지 와주고 와 안녕 근육 봐 말근육 남.. 에? 남자인지가 안봐지는데 와 맛있어 안 보이네 잘해 그렇지 오 잘생겼네 잘생겼네 응 에이그 아이고 맛있어 이야 고마워 와줘서 그러니까 너무 착하다 너 저기 백마도 있다 와 그런거 한번 타봐야되는데 응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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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뭐야 간지러워서 긁었어 머리 만져주고 싶다 응 만져볼까? 예 아유 만지지 마시죠 그래도 네 괜히 또 그치 또 네 멀리서 오라고 그러더라고 위험하다고 그치 뭐 걔도 남에게 만지면 안돼 응 잘생겼다 일말력이라니 그치 그치 어? 일말이여 말 한마리 응 일말이여 이야 뭔가 근데 되게 멋있다 응 근데 이것도 작은 말이야 작아 작아 맛있어 어 정유라 말이야 존나 커 행복해 무슨 말이야 정유라 정유라 말이야 안녕 고마워 와줘서 가는거야 이제 가 가 이제 가 돌아가 뛰어가 가야돼 이제 가 자 가 돌아가 와라 몽더리꺼 진짜 왜냐면 말이 진짜 똑똑해 고생했어 고마워 응 안녕 가 가 건강하고 어 아프지마 아 귀여워 아이그 뭔가 바라는게 있는거 같아 그래 가 잘했어 멋있다 와 햇살 와 햇살 비추는거 봐 갈게 이거 줄까 그거 먹는거 맞나 가 이거 먹어봐 무서워가지고 아니 만지지 말라며 너 살아야지 어 먹네 고마워 나비야 그래 가 가 에이 얌 또 봐 좀 가라 새끼 가게요 가 가 가자 민호씨 가 네 가시죠 새끼가 말라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구체가 벌레인처럼 와아 힐링이 된다 그러면 거기 가시죠 719 형 레저 괜찮아요 경만이 형? 테레라 못찍는데 저 미친 놀랴라 아 시발 놀랬잖아 아 시발 여기 거의 많지? 아 시발 놀랬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거 생각에 죄송합니다 오 개시발 아 죄송해요 쟤나 재밌노 재밌노 안경 챙겼죠? 어 거미 조심해라 어디 어디 아니 아니 하지마 조정사 뭐야 뭐야 왜 왜 왜 들깨 아니야? 키우는 개 같은데? 안녕하세요 들깨 누가 봤자 형 키우는 개인데 미안해 제주도에 들깨가 많아서 삽살개네 와 귀여워 비 맞았네 명교실 봐 약간 말처럼 들었어 영감처럼 생겼어 그렇지 앉아 앉아 아 예뻐 앉아 여우인가? 앉아 약간 뭐 같아 소니 약간 갈기가 있는거 명견실버 정말 오랜만에 든다 명견실버 진짜 오랜만에 든다 들깨들 들깨들 아시죠? 어 맞아 귀여워 귀여워 꼬박이 보고싶어 응 아까 들어오는 길에 바로 있었죠? 바로 있어 거기 가서 주차하면 돼 에어컨 좀 야 나 그 어디있냐 가방 힙색 힙색이 힙색이 어 저거 아냐 저거는 잘거 같은데 아니 다리 터지는데 어? 나 힙색 저한테 안주 두고 왔어 큰일 날 뻔했다 쏘리 쏘리 내가 들어왔어 쏘리 쏘리 이거 버전이라서 빨리 우선 벗어나야 돼 여기 버전이라서 여기 버전이라서 여기 버전이라서 여기 버전이라서 여기 버전이라서 여기 버전이라서 나 물 너무 잘말라 니가 좀 맛있나보다 비가 원래 그런 애들이 있어 안 물 물 개잘말라 고맙습니다 방울께로 고개 가만히 계세요 그냥 에 알핑이 계속 있네요 날씨가 와 이렇게 터진다 터지는데 원숙이 왜 맨날 차에서 방송해 걔? 어 걔도 뭐 터지지 아까 들어왔던 게 여기서 우회전 했었지 왼쪽에 차 차 차 차 그러면 여기서 어 오른쪽으로 가야지 가서 좌회전해서 들어와 아까 여기서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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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건물 큰 거 저기 저기에요 어 저기 저길 목이 서있지 하지 않을까 본질을 들어갔어요 말래들은 목이 안걸린다 평일이라서 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버기카 할라 그랬는데 거기다 잘됐어 버기하면 옷 다 베리거든 갈아입어도 어렵지 아 근데 옷 따라줘요 거기서 좋아 걷어 응 오빠 엄만 오빠 응? 꼴찌 오빤거 알지? 하 아닌데? 오빤거 알지? 완전 체온관 여기 아닌데 잠깐 오빠? 아니에요 아까 오는 길에 오는 길로만 돌아가면 되거든 네네 여기 뭐 저거 아니고 아까 여기 있었니? 여기가 여기 여기로 안 왔는데 형들 그 거기 이름이 뭐죠? 저 그 원석이랑 같던데 제가 찍고 찍고 갈게요 네비 찍을게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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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만 아 하긴 아까 981파크 맞냐? 응 아니 아까 사람 너무 만명 가까이 될 때 채팅창 좀 어디로 들었어 왜왜 응? 늘 시청자 원래 모이면 어 1%만 나쁜 놈도 들어와도 꽤 많잖아 벨트 하셨죠? 네 벨트 했어요 고맙습니다 참 잘했어요 야 자 가돌아갔습니다 지금 서울은 몇 신가? 서울 4시 15분 좀 있으면 이제 2인이네 아 그러네 어 다른 나라 같아 서울 아 제주도 있으면 진짜 와 구름 너무 이쁜데? 어 구름 지금 클라우드 장난 아니야 지금 비가 딱여가지고 구름이 완전히 청량해요 지금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와 거기 가면은 네 지금 가실 곳이 어떤 곳이냐면 네 전체적으로 그냥 놀거리가 다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음 그렇게 넓어? 엄청 넓고 카트가 대한민국에 있는 카트존 중에 제일 넓을걸 그래서 아예 카메라를 못 찍어 너무 광대해서 아 그래서 한번 카메라를 채우고 타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야 너 목이 안물렸어 구나? 나는 안물렸어 너 목이 원래 잘 안물려? 웬만하면 타협하는 스타일인거 같아 뭐라고? 웬만하면 좀 타협을 해 웬만하면 좀 타협을 해 어 나 지금 목이 겁나 물렸어 지금 만만일 뻔해 나랑 겁나 굳고 있어 그래? 어 간지러워 단바지라 그런거 아니야? 나는 981파크 여기는 놀멍심멍 놀멍심엉이 뭐야 놀다가라고? 놀면서 쉬면서 놀면 진짜 많 allt 먹음 stun 제가 갱 Andrew 먹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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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인데 981파크인데 보이지? 여기 안보여? 저 카트 안보여? 저거 봐봐 엄청 커 가발 가볍 제주도가 할 거 저렇게 많네 형네 동네인데 와 살 게 이렇게 많았었나 와 사람 보소 오늘은 사람이 좀 없었으면 하는데 너무 많으면 사실 찍기가 애매해서 초상권때문에 첸이가 좀 찍어주면 되긴 하는데 저번에 줄만서도 왔거든요 사람 너무 많으면 아 여기가 하풀이네 차 보소 그런거야 사람 많으면 한 번 쓰네 아니 또 그 다음 플랜 없잖아 그 다음 플랜이 4시 플랜이었는데 그거 취소됐지 그렇죠 사람들 지금 차가 그런가 들어가보겠어 가보자 그때보다 사람 없다며 그때는 금요일이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가면 거기 한 4시 반쯤 도착한다고 한 번 물어 넣어볼까요 그럴래? 그게 나을숨 와 저거 카트 탄거 봐 응 개 재밌겠다 어 그렇긴 하겠다 저기 꼬부랑길 응 잠시만요 응 카트 말고 또 뭐있는데? 여기 다있으니까 웬만한거 뭐 축구 카트 뭐 그거 있잖아 왜 그런거 스크린으로 하는거 있잖아 스크린 뭐를 푸는니? 막 그런거 있잖아 막 스타이핑크처럼 어 그렇죠 막 하고 아 뭐까? 그럼 여기? 근데 이제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되고 하는데 우선 승민이가 그걸 알아본대요 버기카가 아까 4시까지라 그랬는데 전화해서 쇼부 쳐서 4시 반까지라고 하면은 그걸로 가볼라고 응 응 카트는 어차피 못 찍어요 카트는 우리끼리 아 이걸 못 찍어? 카트는 저 카메라를 들고 못하게 하더라고 네 선생님 저희 그 아까 4시에 예약했던 4인승 버기 그건데요 네네 근데 혹시 저희 4시 반까지 갈 수 있는데 혹시 4시 반에 어려울까요? 어 그 우선님들이 네 예 이 2분이 20분씩 붙어서 알고 관리할 수 있는 사전이 그거밖에 안계세요 네네 네 그러면 그렇게 뜨는거이면 시간이 가능하다 보이잖아요 네네 어 어 그 어 그 응 오케이 여기 그냥 들어갈게 주차하자 네네 저희 뭐 한 1-10분 기다리는건 상관없을거 같은데 어차피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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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네 오래? 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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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대로 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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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버기 버기 타러가면 버기 운전면은 없어 탈 수 있지 응 만만이 형 이채이가 모는 버기 탈 자신 있어요? 그거 뒤집어지면 뒤지는거야? 네 그럼 못하지 나 운전 잘해 근데 아니 너한테 목숨 맡길 수는 없지 나 운전 잘한다 나도 오래살야되는데 나 그때 잘했어 뒤집으면 뭐 꺾이는건데 그때 잘한다 했었어 야 배구도 버그 타러다 뒤집으면 뒤지는거야 버기 배구도 나 또 꺾이는데 잘할 수 있어 몇시까지 오래했어? 거기 4시 반까지 응 너와 저선 누군가? 그니까 나도 쳐다봤는데 그치? 너 쳐다봤지 왜? 예뻤어? 아니야 남자야 응 예쁘죠 하네 남자가 자 이동하는 동안 약간의 휴식과 함께 여러분들 음악 한번 또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DJ 뻥티스 파리 라디오 모드 들어갑니다